네, 지난해 우리 모두는 회식이라는 건 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술집에서 술 한잔하기 어려웠던 그런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주류업계가 그 여파를 그대로 받은 모습인데 실적이 나왔나 봐요.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지혜 기자.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을 좀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도 파악을 해보면 고스란히 기업의 실적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식도 몇 차례 안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회식은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류업체가 그야말로 타격을 간접적으로 받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안타까운 얘기 많이 하셨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맥주, 맥주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주류업체를 좀 찾아보면요. 롯데칠성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건 칠성 사이다나 소주는 처음처럼 맥주 클라우드에 있는데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매출이 2조 1,620억 원으로 전년, 이게 작년보다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7% 줄었고 처음처럼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좋은 데이 생각나잖아요. 좋은 데이는 무학입니다. 무학 상장사인데 지난해 매출이 1,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 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소주업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영업이 흑자 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실적 개선은 아니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주류업계에서 보시면 위스키 업체들, 박스 안에도 있는데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골든블루나 그리고 디아지오 쿠리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 강화되다 보니까 식당과 주점 영업 시간 같은 경우에 오후 90도 10시까지 제한이 됐고 유흥 주점 같은 경우도 영업이 수시로 제한을 받았잖아요. 금지가 되고 지난해 말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회식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좀 풀어보자. 또 기분 좀 내야지 하신 분들은 혼술 위주로 집콕을 하시면서 한 잔 드신 걸로 이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좀 들으면 알 수 있는 게 외식 시장에서 20에서 30% 소비가 줄었대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10% 이상 좀 늘었다. 이런 또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우리 이지혜 기자는 술 한 잔도 못 하시는 분으로 제가요? 네,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잘못 알고 있었군요. 완주 5부인데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브랜드를 딱딱 얘기하시는 게 너무 거침없어서 멋있네요. 나름 매주갑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은 이런 실적이 정말 다 부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이게 오늘의 타이틀에 나온 그 기업 하이트 진로입니다. 우선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 2조 5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라는 부분인데 영업이익이 대단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이상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게 태진아 때문인데 들어보셨죠, 태진아. 주류 업계를 평정하고 있는 대세술이라고 하는데 테라 플러스 진로 이즈백 이거거든요. 테라는 맥주인데 2019년 3월부터 선보였거든요. 그런데 출시 100일 만에 판매 수량 1억 병을 돌파를 했고 출시 2년 만에 16억 병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진로 이즈백 같은 경우에도 소주, 참이슬의 서브 브랜드이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참이슬과 진로 이즈백 같은 경우에 최근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65%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이트 진로가 22만 병 이상의 소주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해서 10% 가깝게 실적적 올리그린들이 눈에 띄었고 특히 하이트 진로가 경쟁사 삶이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알코올 맥주 시장 공략법. 이게 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에서 하이트 진로의 하이트 제로예요. 무알코올이니까 제로를 붙인 거죠. 센스 있게. 그래서 이게 점유율 65%를 차지했는데 굉장히 판매고가 높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무알코올 맥주 얘기를 하면 제가 또 한마디 끼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국내 최초로 무알코올 맥주를 출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지난달에 출시 8년 만에 맛이랑 디자인, 브랜드 컨셉을 모두 변경하는 그런 리뉴얼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전면 리뉴얼을 통해서 무알코올 맥주 시장에서 업계 최고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당시 하이트 진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젖을 시원하게 때리는 본열의 참맛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일본, 유럽에서 무알코올 맥주 판매량을 비교해봤을 때 그 맛을 선호도가, 점수가 꽤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알코올도 있지만 저도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소주 진로의 알코올 도수가 16.9도인데 이거를 16.5도로 낮추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3월쯤에 생산에 돌입을 했거든요. 시장이 유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고 출고가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가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리즈를 반영해서 기업 이미지 잘 살려서 판매를 잘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 또 하나 두껍 상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른이 문방구, 주류 캐릭터 샵인데 대표 인기 굿즈를 판매하고 피규어 제작, 판매하는데 팝업스토를 활용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현재 침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까지 찍었고 이제 광주 내일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런 얘기가 파랑파랑하다고 워낙 파라니까 그래서 느낌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전달 잘하시는데 오늘 유독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각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저를 생방에 위험에 빠뜨리려고 너무 재미요소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참 마침 리리얼님께서도 목 젖을 시원하게 들리라고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네요. 웃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려운 세상이. 그럼요. 또 오늘 시장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음식료 관련주 또 주류 관련주 투자 전략도 챙겨주셔야죠.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료 업종 바라볼 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종목별로 옥석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오뚜기는 국내 간편시 라면 사업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는 외출과 모임이 감소하다 보니까 매출 증가 수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곡물 가격 인상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판단인데 다행히 달러 원 환율이 좀 안정이 돼서 수입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다라는 부분이 생각되고 있고요. 또 불안한 업황 속에서 나홀로 선방한 게 하이트 진로 이 부분인데 작년 실적 잘 선방하면서 기초 체력이 좋은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주 해외에서 잘 팔려서 해외 수출을 늘리면서 외형 성장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껍 상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침출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최근 불거진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주가가 현재 좀 약해지고 또 기간과 외근의 수급이 좀 빠지고 있어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또 음식점이 한 매출 두나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정에서 소비하는 주류가 늘고 또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거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가정에서 만회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래요. 그러니까 1분기가 올해 연간으로는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당분간 부집는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가정 내 주류 소비 그리고 증가, 또 수출 확대 등의 요소가 있어서 결국은 실적이 견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 그런 평가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무화기나 하이트질로 빠지는데 롯데칠성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